수빈이 형, 수빈이 형을 제가 제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수빈이 형이 약간 단정한 게 잘 어울리는데 Who is the best of us? I think 수빈? 수빈이 형이 감정 표현으로 앉는 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수빈이 형이 앉는 걸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, 우리 모아분들 덕분에 1위 후배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모아분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수빈 씨 소감도 안 들어 써볼 수 없겠죠? 너 근데 시험이 쓴다, 너 그렇지 그렇지, 아잇! 실패하네 오케이, 오케이 가사방 키워드를 뽑아주세요 1번, 똑똑한 내살 나근 2번, 우기는 내살 너근 3번, 거짓말한 내살 제방규 안녕, 잘 오보겠습니다 안녕 뭐지 이건가? 빨간색이지 무비? 수빈이 형이요? 수빈이 형 아직 유일하게 안 왔죠 아직 유일하게 안 왔어요 나머지 멤버들 56분 안에 한 번씩 들렀다 갔는데 수빈이 형만 유일하게 안 왔어요 그래도 오지 않을까요 와 근데 이렇게 진짜 많이 들어온 적 처음이다, 나 막 심장 떨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봉규 축하 야, 나 생일 축하 지금 3번째 하고 있어 너무 늦은 거 아니네? 야, 어제도 야, 3번째 하고 있어, 생일 축하 지금 그래도 VF 하는데 아, 오자마자 케이크 먹는 거 봐 너 먹지 마! 응 맛있지? 맛있는데? 이거 약간 중간에 아이스크림처럼 들어가 있어 어디 어디? 중간에 아이스크림처럼 들어가 있어? 지금 좀 식었나? 그쵸? 그럼 그런지, 맛있다 그쵸 나 오늘 저녁 안 먹었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? 아, 뭐 하는 거야? 어딜 들리는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, 저 생일 선물은요? 갑자기 마스크 끼고 무관수행 하는 거 봐 와 쌤, 어머 생일이 중요합니까? 선물이 뭐 중요합니까? 선물 준비했지, 주문했지 주문했어요? 언제 오는데요? 내년 3월 13일 하하하하 좋아요 좋아요 뭐 다 maker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흐